2부에서 만나요 파이팅! 안녕하세요 야 뭐 많이 심었네 이것저것 응 기가 막히지 아 농막도 있고 아 뜨거워 다 뜨거워 오케이 이야 왜 내 거시기야? 잘해놨네 이거 얼마 들어갔어? 이렇게 하는데? 일단은 한 몇 년간 고추를 해도 고추를 진짜 한나무의 한근씩을 따도 최소한 3년간은 손흥분기증을 먹이지 못할 것 같은 이거 다 진거네 보니까 응 조립식 조립식 하우스 팔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립식 하우스 갔다가 이거 가빠 씌우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다 오지 됐어 왜? 이 가빠가 70만원 아 70만원? 응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? 농약을 희석을 할 때는 응 기본적으로 물하고 안치나는 놈들 먼저 가루가 물하고 안치나니까 수화제 먼저 응 수화제 넣을 때 이거 퐁당 넣으면 에러 털어서 뭉쳐서 그러는거야? 응 이거 이렇게 퐁당 집어넣으면 저게 이제 덩어리째 쌓여진다 응 그럼 저거는 잘 안풀려 물하고 두 번째로 안치나는게 유제니까 유제 내가 40mm 할거니까 40mm 원래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? 그럼 식구면 되지만 아 네 컨트롤킹을 한 마리에 40mm씩 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유롭더니 입만 키우네 아 아 아 아 혼내야지 컨트롤핑 줘가지고 50mm 100mm 오케이 또 너무 혼내면 내가 싫어할거 아니야 응 달래주는거 이제 3줄이 3장 넣어줘야지 오케이 요즘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응 그 농약이 이제 그 물에 표명이 달려 때문에 응 조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응 그래서 전착제 수화제 아까 퐁당 물쳤구나 뭉쳐있잖아 저렇게 응 농약이 기본적으로 제형이 액제 수화제 유제 응 이게 왜 제형이 왜 나오냐면 응 농약을 이제 물에 타서 응 뿌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응 물에 녹일 수 있고 응 물에 녹여서 효과에 변화가 없으면은 응 액제로 만드는거죠 처음에 응 얘가 물에 안녹네 응 기름에 녹네 응 그러면은 응 농약원재를 기름에 먼저 녹인 다음에 응 거기다 이제 계면활성재를 첨가를 해서 응 유제로 만드는거야 유제는 근데 관저암원 약해 위험성이 있어 유제 같은 경우는 용매 때문에 응 용매가 이제 뿌리를 응 응 뿌리기름을 저해 시킬 수 있다 그건데 그럼 용매의 양을 줄여야돼 응 그래서 얘를 기름에 한번 녹여놓고 응 이걸 다시 물에다 분산을 시켜 응 그래서 나오는것들이 유연 닭제 응 아니면 얘네들을 캡슐화 시켜 캡슐한 닭제 응 요런 이제 특수계형들이 나오는거고 응 물에도 안먹고 기름에도 안녹아 미세한 돌가루 그리고 점토 같은 경우는 물에 둥둥둥둥 떠있잖아 응 그런 이제 점토 응 같은 고운 이제 응 가루에다가 양을 흡착을 시켜 아 그리고 얘네들이 물에 잘 녹을 수 있게 습윤제나 응 계면활성재 같은걸 섞어서 만들어 놓은게 수화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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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되고 응 그 다음에 희석액이 시간이 오래가면 가라앉아 응 그럼 입자를 더 곱게 만들어야지 응 입자를 곱게 만들면 더 분산이 많이 되잖아 응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물에 한번 희석을 해놔 응 아니면은 커피알갱이처럼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응 아예 알갱이로 만들어져 응 그렇게 한게 액상수화제고 응 입상수화제고 제형은 기본적으로 농약원재가 응 우리가 물에 녹여서 써야되는데 응 원재가 물에 녹일 수 있는 성분이냐 응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응 이하학적인 변화가 없냐 응 했다면 액재를 만드는거고 응 얘가 기름에 녹는다 하면 유제를 만드는거고 응 얘가 물과 기름에도 녹는게 불리하다 하면은 수화제를 만드는거 응 근데 쓰다보니까 사용에 이제 그 편리성이나 이런게 떨어지니까 응 얘들 가지고 이제 그 액상수화제도 만들고 응 잎상수화제도 만들고 응 유연탁증에도 만들고 응 캡슐현탁제도 만들고 유산수화제도 만들고 이런 이제 제형이 좀 고급화되는거지 농대 나왔으면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배워야지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야 꽃이 크기봐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 내가 지네들 지금 신나게 이파리 키우라고 키우냐고 고추 매달고 응 꽃 피고 고추 매달으라고 키우는데 입만 키워 혼내줘야지 컨트롤킹으로 생장점 속에도 들어가니까 총채벌레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꽃 속에 많이 있으니까 꽃 속에 집어넣으려면 아래에서 쏴줘야지 원래 총채벌레 약 신약 나오고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였으면 초기 방제가 괜찮은 거였는데 지금은 가뭄 타가지고 그런가 비례량이 많아요 우와 그래갖고 내가 낮에 왔다고 하하하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약할려고 하면 꽃이 닫혀있어 하하하 약체도 의미 없구만 안 드져 아유 어떡하냐 어쩔 수 뭐 이따 가세요 아 아구야 시러기 익었네 아유 농사 잘 되시네 여기 큰 거 하나 있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늘 봤어요 형님? 네 오늘 때 너물다 할 수 있는릴 야외 응 하나님 나 갈게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뭐? 이거? 옆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야 갈게 오늘 알아볼게요 오늘 저녁에 약속했어요 오늘 뭐다 하나 내일 올게 오늘 저녁에 약속했어요